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농업이요. 2. 어업이요. 3. 축산업이요. 4. 제조업이요. 2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신청하고 있습니다. 3. 접수하고 있습니다. 4. 신고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번.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4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5번.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능력시험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신청서를 쓰시면 됩니다.